어..사실 청중대학교에 저희 호텔 교육학과 저희 친형도 다니고 있는데 황동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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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이제 잠깐만 외국에 가있어요 네. 아유 네 다시 돌아오면 좀 잘 부탁드리구요 저희 아버지 말도 잘 부탁드려요 네 말 뭐지? 그 달 다행히요 네 방청 네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..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수강을 모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